세팅 어제는 조너가 너무 잘 던져준 거 같고요 투수, 형들, 동생들, 친구들이 잘해서 이긴 거 같은데 오늘은 타자들이 잘해서 이기는 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! 4경기 만에 안타를 때려낸 김지찬 선수입니다 올렉 추류에 성공하고 있는 1번 타자 김지찬 1볼 2 스트라이프 주장 뛰었고 타잔 때립니다 오른쪽 우익수 앞에 떨어지지 않다 김지찬은 2루 통과해서 3루까지 끌어당기 타고 1,2간 뚫었습니다 오른쪽의 안타 첫 타석부터 적심타 첫 타석부터 적심타 첫 타석부터 적심타 첫 타석부터 적심타 세입이 돼야 되거든요 박병호가 감아 돌린 타구입니다 왼쪽에 큽니다 감정 넘어갑니다 3점 홈런 박병호 시즌 15호 홈런 맞는 순간 확인할 필요가 없는 타구가 나왔습니다 제일 적절한 소속 5 DLC 3 2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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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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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, 화이팅! 화이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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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 화이팅, 화이팅 송산 성적 주자 뛰고 멈쩍 동스윙 삼진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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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기 이렇게 끝납니다 넉 점차 아 벌레인줄 알았네 고맙습니다.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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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